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골프가 안되는 이유는 골퍼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홀에도 여러 번 안되니까요. 홀의 넓이인 108mm와 불교의 108번네를 빗대어 비유해서 골프가 안되는 108가지의 이유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꽤나 큰 이유에서부터 아주 말도 안되는 사소한 이유까지 그 범위도 넓습니다. 새로운 손톱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안쓰던 양피장갑을 썼더니 심지어 이상하게 안되네 라는 이상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말해야 마음에 위로도 되죠. 그런데 동반자들은 그런 변명과 이유를 감안해서 그런 탓을 감안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허리 아프다며 그래서 안된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론 아 자식 생각보다 못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좀 없어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매번 탓을 하면 아 저 인간은 어떻게 한 번도 지가 잘못했다고를 안하네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저도 그런 탓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탓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만 덜 하면 좀 더 멋진 골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 탓입니다. 일단 술 냄새를 아주 진하게 풍기는 분들이 계시죠. 2시간 전까지 마셨어. 야 업무 방금 전에 끝났어. 차에서 그냥 뭐 왔어. 물론 코로나 이전 상황이고요. 오후 티어흡이라 방심하고 마셨는데 어우 아직까지 힘드네. 18홀 마지막 홀에 가서는 이런 말 하죠. 술 깨니까 깰만 하니까 끝나네. 이건 탓이라기보다는 준비가 택도 없이 안 된 상황인 것입니다. 후반 첫 번째 홀에 야 그늘집에서 먹었던 막걸리가 확 오르네. 이 역시도 많이 듣던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늘집에서 맥주라도 막걸리라도 한 잔 하게 되면요. 야 후반엔 퍼팅 잘 되겠네 라고 억지로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볍게 한 잔을 하면 퍼팅이 사실 저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잠 탓입니다. 아 잠을 못 잤어.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충분히 잡니까? 그러면 선수들도 잠을 설친다고 하잖아요. 새벽 라운드인데요. 그리고 설레는데요. 늦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다 대부분 똑같이 못 잡니다. 제일 흔한 이야기는 오늘을 위해 일찍 잠들었는데 이른 새벽 즉 한두시에 깼다. 뭐 나이 드시면 또 초저녁잠도 많죠. 그리고 쭉 못 잤다 입니다. 잠 탓은요. 다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반자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 떠들어라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캐디 탓입니다. 뭐 캐디가 언덕 위에 있는 볼을. 그 미터목 야드목만 보고 경험과 그 짐작으로 거리를 부른다고 칠 때 그 거리가 백 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시계 든 뭐 거리 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어야 한다고 인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캐디랑 안맞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디랑 잘 맞는 날은 점수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캐디와 맞네 안 맞는 애를 따지는 사람이라면요. 캐디와 잘 맞을 확률이 확실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성적 안 나온다고 과외 선생님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퍼팅은요. 캐디가 그 브레이크를 잘못 봤다면서 캐디를 탓하기보다는요. 본인의 스트로크 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대부분 똑바로 안 가는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은 열리거나 닫힌 것입니다. 땡겨지는 것이요. 그리고 땡겨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장비 탓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라운드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한 골프알을 신어보지도 않고 가져가서 바로 이제 라운드 전에 라카와에서 신어보니까 한 사이즈 그 이상이 작더라고요. 그 보아라서 다 풀어놓고 신었습니다. 유리 구두에 억지로 발을 맞추는 신데렐라 언니처럼 막 구겨 넣어서 신고 쳤죠. 이걸 새로 사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뭐 늘어나겠지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치는데 진짜로 샷이 엉망진창 너무 안 됐습니다. 몇 톨 지나니까 발에 통증이 왔고요. 왠지 발톱이 죽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샷이 안 될 때마다 아 이 신발 야 이 진짜 신발 때문에 라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동반자라면 어땠을까 아 그렇게 아프면 새로 사든가 아니면 잠자코 치던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새로 바꾼 드라이버 탓 아이언 탓 퍼터 탓 내 볼 아닌 걸로 쳤더니 볼이 엉뚱하게 가네 이 역시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팩트인 경우가 많지만요 좀 적당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스 탓 골프장 탓입니다. 어렵게 부킹을 해서 구장을 얘기했더니 즉답으로 어 거기 별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골프장의 관리 상태는 반드시 공유를 해야 합니다. 거기 페어웨이 엉망이야 거기 그린 상태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싼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코스가 레이아웃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것 역시도 부킹한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샷이 안 될 때마다 아 이 골프장은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대요.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짜증납니다. 속으로 니 스윙을 탓해야지 코스를 탓하니 라고 할 수 있죠. 그린 정말 느리다는 얘기 야 이렇게 세게 쳤는데도 안 가? 라는 이야기를 18월 내내 하는 동반자도 있습니다. 제발 세게 치십시오. 여섯 번째는 동반자 탓입니다. 제가 골퍼로서 동반자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요. 나는 선배랑 실장님이랑 너랑만 대표님이랑만 오면 골프가 참 잘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너랑만 오면 골프가 안 돼. 나 어제도 몇 개 쳤는데 이상하게 너랑 치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왜? 라고 물어보면 잘 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애매한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오 그래? 야 니가 잘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잘 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얘기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농담처럼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너랑만 치면 안 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을 왕따 시켜놓고 그린에 올라가면서 혹은 화장실에서 저 인간하고는 진짜 다시는 못 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 안쪽에서 듣고 있었던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슬로우 플레이 때문에 내가 샷이 안 되네. 말이 너무 많아서 귀에서 피나겠네. 아우 야 그 캐디랑 좀 그 이상한 농담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은 농담 때문에 아 나 너무 피곤해 뭐 이런 것들이죠. 동반자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남 탓만 해서 나의 실력이 늘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부상 탓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팔 디스크 무릎 관절염 오식견 뭐 엘보 골프하는 사람들이 몸이 안 아픈 적이 있나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깔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진짜 뭐 이건 아파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어깨도 아파 봤고 뭐 엘보도 왔었고 무릎도 안 좋아 봤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프다고 해놓고 또 어떤 날은 골프가 잘 돼서 잘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저놈 뭐 엄살 펴내 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라운드를 하는데 파스리에서 핀에 이제 좀 붙여놓고 캐디백에서 뭘 꺼내다가 갑자기 담이 걸렸습니다. 아 아 하면서 이렇게 파스를 뿌리고 퍼팅을 하는데도 이제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어 어 하면서 퍼팅을 했는데 쏙 들어가서 버디를 했습니다. 잘될 때는 안 아프고 안 될 때만 아픈 거니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타 등등의 탓입니다. 까마귀가 뻐꾸기가 울어서 미스샷이 났다. 그린 위에 아주머니가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 쳤다. 뒷팀이 아 특히 그 약간 허스키한 그 인간의 목소리가 아주 거슬려서 샷이 안 됐다. 앞팀이 너무 느려서 또 샷이 안 됐다. 동반자가 시야에 들어와서 퍼팅이 안 됐다. 투혼하려고 아 너무 오래 기다려서 또 몸이 굳었다. 핸드폰 소리. 야 내가 떠들어서 그래 미안해 멀리건 해. 그럼 주변에서 그래 그래 같이 전폭적인 성원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야 니들이 떠들어서 그랬으니까 다시 칠게. 이건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습니다. 김소한 추기경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가 못난 탓이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제외한 남 그리고 무언가를 탓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할 리가 없어라는 오만한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자주 탓만 하고 그냥 매번 탓을 하면요. 옆에 있기 싫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